네 반갑습니다 박정량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미남 미녀들이 많으세요 다 전직 미스코리아 출신들이죠 그래서 미스코리아의 진이 진선미가 대구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를 실감했어요 전국 중에 제일 미인들이 많지 않나 점수 많이 땄죠 저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너츠앤볼트 원 강의하고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잘해주셔서 김열 이론 이론님께서 또 저는 그거를 또 세세하게 풀어주면서 이론님하고 좀 친숙해야 또 저의 노하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한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많죠 네 한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10년? 네? 20년? 그럼 제가 20살 했을까요? 웃으시네 2000년도에 뭔가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몇 년도예요? 네 24년 동안 열심히 했을까요? 24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중간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자영사업을 하고 있었고 롯데월드 혹시 와보셨어요? 네 롯데월드에 이렇게 이번에도 와보셨죠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정문의 왼쪽에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고 이렇게 내다보면 아이스링크가 보여서 이번에 라이더 거기서 타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2000년도에 제가 아 나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 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답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다 퇴직금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 꿈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지금 다 퇴직금을 몰아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관절이 안 좋을 때 이미 망가지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트가 바로 코앞인데 그때 이제 뭐뭐 닷컴 이런 광고를 할 때 사실 못 알아들은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든 쇼핑이 이제 인터넷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메일 사업을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7년 정도 한 아메일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아메일을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제품은 너무 쓰고 싶은데 제품을 찾아서 들고 오신 분이 아메일 사업하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일 싫은 건 미팅장 가자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절대 그런 내색 안 하고 제품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너무 좋으니까 제가 소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소비자 생활을 7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갖다 주신 분한테 좀 친절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그만두지 말라고 내가 열심히 써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가면서 애용을 하고 있는 때에 제가 이제 뭐지? 저건 뭘까? 혹시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폰서님은 계속 저를 매주 같은 시간에 찾아오셨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그때는 참 참 지겨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세세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히나 그때 스폰서님은 너무너무 상처받아서 그만두셨어요 제가 이제 좀 하려고 하니까 중국으로 가시더라고요 짐 다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분이 또 오셨는데 그분도 그만두셨어요 근데 또 제가 그렇게 색깔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고 나서 또 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박은희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셨어요 그때는 박은희 리더님께서 플랫툼님이셔요 그때 그게 그 과정이 굉장히 세세하게 생각이 나면서 지금 너무 감사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때 그 플랫툼님으로서의 저한테 해줬던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또 리더님들한테 이렇게 말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또 강의하려고 앞에 섰어요 사실은 PPT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PPT를 또 제가 한번 도전을 작년에 목표로 PPT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적어놨던 게 이제 제가 만든 걸로 이렇게 하네요 100% 그래서 이제 그 리더님들이 처음에 꿈 가꾸고 목표 세우고 명단 작성하고 또 초대하는 요령 배우고 그리고 사업 설명까지 하시고 난 뒤에 그 과정을 제가 할 건데 리더님들 이거 이 과정까지 혹시 해보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제가 아직 모르는데 이 과정 아직 꿈도 나는 꿈이 없는데 무슨 꿈? 막 이런 상태에서 와 계셔도 또 목표? 아멘 나 안 할 건데 아직 그냥 알아보러 온 건데 이런 눈높이도 있을 거고 또 저 단계 사업 설명까지 다 했어 그리고 거절도 받았어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도 있을 거고 또 이미 다 알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어떤 경험치들을 또 얘기해서 리더님들께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죠 봄이 오면 꽃이 피죠 봄에만 꽃이 피나요? 근데 봄에 피는 꽃이라고 해봐요 봄이 와서 꽃이 피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꽃이 잘 핀 줄 알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꽃이 자기도 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왔어요 그래서 또 꽃을 펴보려고 더 많이 펴보려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꽃이 안 폈어요 그래서 요즘 운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저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된 것 같지만 또 내가 저절로 알아들은 것 같지만 그 스폰서님의 일찍 일어나서 애들 어떻게 하고 그 거절 속에서 나한테 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시스템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만 믿으면 그냥 시스템대로 안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눈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겨울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렸어요 쌓일까요? 그래서 아까 회계 년도 9월이라 얘기하잖아요 3월 달에 지금 신규 회원 가입 프로모션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3월 달에 신규 회원 프로모션에 리더님들 열심히 할 때 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 꽃이 피듯이 이제 또 9월 달에 스타트할 때 빅 보너스와 함께 굉장히 뒤에서 바람 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서 리더님들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훨씬 시너지가 많이 날 거예요 아마 지속적인 후원 사업 설명을 하고 바로 다음이 팔로업이에요 그 다음에 팔로업 스루 그래서 팔로업이란 또 팔로업 스루란 팔로업은 사업을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돕는 과정 팔로업 스루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데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근데 이 팔로업 과정이 20년간 사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결정은 누가 하냐면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네 가지 중에 선택해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확률상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안 해라고 얘기를 거의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안 해 했으니까 이제 부정이니까 부정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은 제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해도 아직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안 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못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10명을 한테 하게 되면 2명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2명이 부정적이다 그리고 6명이 중간인데 애매모모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과정에서 팔로업이다라고 팔로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바로 하고 48시간 이내 가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업 설명까지 에너지 고갈이 돼서 그 다음에 바로 찾아가는 게 참 어렵죠 좀 미안하지 않아요 괜히? 막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왠지 저것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서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48시간 이내를 간과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제까지 사업 설명을 잘했는데 스폰서님께서 그 어렵게 해서 맞춰서 왔는데 왜 그 다음 결과가 그럴까라고 친다면 48시간 이내에 내 팔로업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방법은 뭔가를 놓고 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사실 그게 장점이니까 뭔가 흘리는 게 단점인데 아멘 사업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야 될 일이 많아서 48시간 이내에 팔로업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 만큼 48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 바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꼭 주고 오시는 게 좋아요 책을 꼭 주고 아니면 음원을 듣고 그런데 음원을 주더라도 그거를 그냥 주면 안 되고 들어볼 수 있게끔 너무나 듣고 싶게끔 저 같은 경우도 스폰서님께서 계속 같은 시간에 김밥을 사들고 같은 요일에 그렇게 오셨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사실 배고플 때쯤에 딱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한 3시나 4시쯤 그런데 그 김밥이 어쩔 때는 굉장히 간절했었고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멘 안 할 거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밥만 주고 가실 때도 있었지만 꼭 투를 주고 가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쌓이니까 제가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려고 하니 왠지 저분한테 상처 주는 것 같아가지고 못 주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분한테 더 안 좋은 건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가 들어보겠다고 해놓고서는 부정도 아니고 제품을 잘 쓰면서 뭔가의 액션을 안 취하니까 그분은 계속 저한테 팔로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쌓여가는데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까지 가는 길이 그때는 해아동에서 롯데홀드 하기 전에 해아동이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까지 가는 길이 1시간이었거든요 항상 음악을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음악을 듣는데 그분이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용 어땠어? 이렇게 들었다고 했는데 내용 어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 번 두 번 당하니까 꼭 들어봐야지 내가 듣고 들은 거를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날은 작정하고 음악을 끄고 이제 딱 들었거든요 그때 뉴이닝 리더님의 강의였는데 거기 완전 폭 빠져서 그때부터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뚜껑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 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관심은 있는데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바로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리더님들께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굳이 거절하는데 막 그렇게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거절했다가 사업해서 되신 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스폰서님의 그 정성이 노하우가 되거든요 그때 자기가 거절했는데 스폰서님이 그렇게 해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절해도 자기 같은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했더라? 이게 다 노하우가 되고 누군가의 거절에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품의 우수성과 소비자 혜택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심은 있는데 난 용기가 없어 이런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에 대해서 그분의 핫포인트 금액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100만 원을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이제 정수기를 사실은 두 대나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사업은 나 못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해주려고 이번에 퀸티아이 너무 괜찮잖아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붙이고 있냐면 이쪽 팔이 좀 망가지 너무 열심히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쪽 관절이 좀 맞는지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얘기할게요 너무 이게 지금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수육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 전 냄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아깝다 하고 반은 남겨뒀는데 아 이거 쓰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정도로 수육해보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이 맛은 정말 일반 냄비는 어떤 맛으로 먹는 거야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막 밥을 했는데 막 밥이 다르고 심지어는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까지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퀸을 들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빵을 만들어줬어요 빵을 만들어줬더니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고 하게끔 이제 이렇게 요리 실습을 시켜드렸더니 이분이 그걸 또 다 싸가지고 정수기 이렇게 주문하신 분들이랑 모임에 가서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거기서 배운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도 좀 배우겠다고 세상에 매주 해달래요 그래서 이분이 신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100만 원의 핫포인트가 눌러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건물이 한 오피셀이 한 3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받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점점 요즘에 약간 좀 위험하기도 한가 봐요 근데 그 월세 소득에 이걸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는 없다 그러면 내가 고정가를 늘리는 방법을 스토리로 재밌게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100만 원에 어떻게 버는지 그 100만 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했는데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홈미팅을 하는데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가서 이렇게 냄비 하나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또 미팅이 바로 연결되면 거기서 또 이렇게 홈미팅이라는 게 그분은 모르지만 홈미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장점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비전, 가치, 꿈 그러면서 또 꿈보드판 같이 만들고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시스템과 스폰서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해 저는 사실은 너무 자신이 없었는데 박은 리더님께서 에코아가 에코아가 다 해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코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코아라는 엄청난 AI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에이코아를 아주 설석같이 믿고 와서 CLC 그때는 DBC였는데 DBC 때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에코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매일 와서 늘었는데 다른 시스템으로 이해를 오해한 거예요 저도 약간 좀 사이코 같은 사워정? 저는 사워정으로 할게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시스템이 도와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용기가 돼요 그래서 또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죠 내가 또 다 도와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없지만 시스템대로 할 수 있어 너가 하면 나도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질의응대를 해주시는데 보통 다 다단계다 요즘 다단계라고 말하면 후원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죠? 다단계다 근데 그들이 더 얘기하더라고요 나 다단계 이러니까 아멘은 다단계 아니잖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단계 중에 좋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단계다 나 못 판다 아이가 어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실 두려움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몸에서 나오는 거래요 몸이 안 좋아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건강관리하면 그 두려움도 사라져요 운동도 하고 움직이고 이러면 그래서 미팅 참석을 이렇게 권유하고 그래서 팔로업은 주로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거에 대한 어떤 설명, 답변 또 제품 설명을 할 때 이론적으로 배워서 하기보다는 나의 제품 경험과 대본을 준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굉장히 내가 돌아가면 제품이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또 자기는 좋은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정수기를 샀는데 물 맛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자기는 몇 년째 쓰고 있는데도 몰랐던 물 맛을 요즘 다시 새삼 물 맛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료를 더 전달해 주고 제품을 주문한 거에 대한 설명을 전달해 주면서 설명해 주면 훨씬 더 팔로업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팅 프로모션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미팅을 리더님들이 나온 미팅을 프로모션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참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미팅은 다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또 다음 주에 한 OSR도 나는 안 가니까 프로모션을 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알려주셔야 돼요 단단히 이게 굉장히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100% 내가 참석하고 있을 때 한 명이라도 오게 되는 것이고 또 내 빈자리 파트너가 있건 없건 내 빈자리 메워두신 그 시스템이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엄청난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런데 파트너가 소비자가 있거나 초대한 사람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하는 미팅은 시스템이 아니죠 그거는 에너지가 없어요 다 본듯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복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위력을 나중에 느끼게 돼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미팅 프로모션을 단단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 진행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분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팔로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오랫동안 내가 해봤어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할 때 그 관점 바꾸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시빈 코비 박사의 7가지 습관에서 보면 지금 8가지지만 첫 번째가 관점을 바꿔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가 내 아이를 관점을 바꾸지 않는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앉은 소비자가 파트너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거 아니고 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야가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이미 에너지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미팅 안에서 나오게 돼요 미팅에 오면 명단도 나오고 미팅에 안 오면 할 사람이 다 없어요 내 주변은 왜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인간인 것을 내가 바꾸고자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꾸준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다 나한테 달려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은 마인드가 주 마인드야 알바 마인드도 아니야 그럼 나는 지금 사업가 마인드를 키워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누군가 만나기 싫어해라고 한다고 내 성향은 그렇지만 내 성향을 누군가가 바꿔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 MBTI, MBTI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때요? 다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MBTI에 그냥 막 목숨 걸고 뭐야 이렇게 하고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걸 넣으면 똑같은 결과예요 MBTI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양갱이 가지고 애가 보내줘서 했는데 엄마랑 너무 똑같다고 그런데 저는 이제 떡냥갱이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해보고 또 떡냥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결과를 나오고 싶으면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자로 변해가서 진짜 나로 모습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많이 바뀌어서 안 바꾸고 싶더라고요 저는 진짜 나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 성향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산속에 가서 만약에 사다리가 있으면 나무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숨겨버리는 형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굴 파고 들어가는 약간 우울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멜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를 아멜 시킨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하면 나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을 정도로 저도 이렇게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한번 쭉 적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거기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갈등의 요소들을 욕구, 가치 이렇게 좀 나눠서 해봤어요 욕구냐 가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욕구는 서로 위닝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해 그런데 너는 이걸 원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가치 갈등은 끝까지 싫어하면서 끝까지 싫어해요 그래서 종교, 정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갈등은 그냥 내가 모델링이 돼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모델링이 돼주니까 지금에서야 이렇게 해볼까?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욕구 갈등이냐 가치 갈등이냐 딱 정해놓고 대처 방법들 제가 생각해보고 또 환경만 바꿔도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CLC를 이렇게 딱 두고 가면 너무 이제 배고프니까 일단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TV는 항상 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꼭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TV를 끊을 수가 없는데 그걸 보고 나면 오늘 들었던 얘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될까 말까 이렇게 그래서 아 에너지가 그거구나 그래서 정말 다이아몬드 갈 때는 제가 TV에다가 이렇게 큰 전지를 사가지고 탁 붙여놓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TV를 보시오 이렇게 그렇게 고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보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미닝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좀 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각각이 원하는 걸 적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막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일을 정해주고 뭐 그분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원하는 것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양해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받아주면서 제가 절충을 하면서 했고 그 세 가지 중에 하기로 했던 거를 끝까지 하면서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걸 끊어라 그래가지고 커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진짜 안 마시고 근데 커피를 1년 뒤에 안 마시고자 생각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게 해놓고 1년 만에 그때 2012년도 다협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 재구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어려서 그러면 계속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이지 말고 맡기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걸 투자해서 내가 또 어떻게 이득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이 쉽게 돼요 되려고 하면 그래서 뭐 가족의 반대 그러면 아까 김일영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엄마 용돈 얼마 이런 걸 다 적어놨어요 그때는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시어머니 용돈 얼마 이렇게 그랬더니 무어네 이렇게 뭐가 이게 환경 재구성이었답니다 용돈을 얼마씩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꿈이 명확하지 않다 그럼 꿈판을 어디다 붙일까 현실 점검 제대로 안 되어있다 그러면 현실 점검을 좀 하는 거죠 내가 50살일 때 아이 몇 살 내가 60살일 때 아이 몇 살 이런 걸 해보면 정말 아이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가족의 반대 가족의 반대 어떻게 할까요 매일 가서 싸울까요 또 여러 가지 환경 재구성인 방법도 이렇게 있고 가치 갈등이다 그러면 그걸 이겨내면서 우리 파트너는 싸우더라도 책을 봤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무서워하더래요 그런 거죠 가치 갈등은 그렇게 하는 거죠 취미생활 때문에 안 되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취미생활 한 번만 유보해보세요 1년 동안 제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그 취미생활을 100%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해보세요 그때 하면 되지 근데 자꾸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번 빠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팅 100% 참석에 리더님들이 도전을 한 번 해보시고 팔로업 수료 과정은 이제 이미 하겠다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파트너가 한 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딱 안주해가지고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더라고요 홈미팅하고 앉아서 맨날 둘이서 그러면 둘 다 그만두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먼저 행동을 하는 거죠 그 파트너 한 명 나왔다 그 파트너 한 명하고만 그 파트너만 데리고 후원하고 다니지 말고 이분이 이분이 더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더 쪼개다 보면은 내가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다가 자기가 지키게 돼요 그래서 더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다 보면 그게 또 굉장히 팀의 에너지가 바뀌게 되고 두 명이 열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정이에요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의뢰관계처럼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우쭈쭈해도 그렇고 그래서 우정이 항상 그만둘지언정 우정이 항상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간은 버리지 인간하고 만약에 담을 쌓는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만둔 사람 또 다른 데 간 사람 뭐 하는 사람하고 지금까지도 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분명히 대구에 분명히 열심히 왔던 것 같은데 그분하고 연락을 안 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이렇게 탁탁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우스로 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꿈을 가시하고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목표 설정이 있고 없다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그냥 하지만 목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에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아저씨 좋은 데 가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상 각자 목적지를 얘기해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 큐를 어떻게 끊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늦장불에다가 일주일 안에 보니까 다 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날을 정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12시 땡 하자마자 딱 했더니 진짜 딱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은 서서 오고 반은 대전에서부터는 이렇게 앉아서 왔는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왔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또 사업 보조 자료를 갖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가는데 가방을 안 들고 가는 거랑 똑같다 도시락만 들고 갈 수가 있다 요리만 하고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과 툴은 꼭 빌려줬으면 꼭 가지셔야 되고요 자기 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께 나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를 더 사서 빌려줄지언정 자기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되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 사람도 읽으려고 하고 또 주거든요 안 그러면 분리수거돼요 근데 요즘에 음원을 주잖아요 더 위험해요 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패스 패스 패스예요 또 만나서 어떻게 하면 듣게 할까 또 같이 듣고 굉장히 저는 이제 같이 태워서 같이 듣고 다녀요 이게 먼 거리를 그래서 한 시간 막 일부러 돌아가면서 어 잘못 돌아갔다 이러면서 더 돌려가지고 다 듣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는 게 자료가 그래서 많이 학습이 되면 주부에게는 주부에게 전문가에게는 전문가에게 이렇게 아무한테도 거침없이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달달달 외우듯이 그분에게 실감나게 이야기꾼이 돼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팔로업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명단 작성은 꼭 하셔야지 명단이 있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잘못돼도 그 다음 명단을 보면서 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명단을 그냥 수첩에 있어라고 하는 명단은 절대 죽은 명단이에요 그래서 꼭 작성해 보시고 그중에 집중적으로 할 대상자를 상담해서 하면서 초대하는 방법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목소리 톤에서도 에너지에서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는 굉장히 이렇게 바쁘고 막 뛰어다닐 때 그때 전화 많이 하거든요 에너지가 같이 전달되니까 집에 있을 때라도 막 뛰고 나서 나이도 막 타고 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법 설정하고 팔로업으로 하시고요 3개월이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 바이오업 얘기를 하면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아이를 3개월 그래서 아이를 낳고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살벌을 여든 가는 것도 아시죠 초기 사업자 3개월 엄청 오래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개월의 목표 꼭 12%로 잡고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12%를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하게 되면 홈미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홈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서 탱크화를 하시면 돼요 탱크화도 10가지가 쉽게 외워지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1, 2, 탱크화 10가지만 적어도 한 건 없어도 껴 맞추다 보면 탱크화가 외워지고 또 못 빠졌지 하고 한 개라도 더 하게 되고 일기를 쓰게 되면 그게 나중에 굉장한 노하우가 되고 그 일지를 이렇게 아까 김민영 리더님 수첩에 적었던 빼곡히 적었던 것들을 증거자료가 돼서 리더님들도 이 자리에 와서 강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자료가 되고 또 그렇게 했던 것들을 진짜 내 후대 내 딸과 아들의 손녀 손주에게 그거를 이렇게 유물처럼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쌓여서 이렇게 자산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라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한번 탱크화 일기를 적어보세요 그들이 읽을 건데 대충 적겠어요 그렇게 뭔가 미래에 나와 연결을 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홈미팅을 이렇게 한다면 한 곳에서 계속 1년, 2년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사업 설명을 했고 또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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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 통해서 이제 홈미팅을 할 때 한 집에서 하게 되면 초대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요리든 뭐든 그 정도 하게 되면 한 분 정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분 그러니까 홈미팅을 한 두 번 정도만 열어주세요 두 번 정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 정도 해주시는 거기서 가장 관심 있는 그분 그분에게 초대하신 그분과 같이 또 그분 집에 가서 두 번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 번 중에 또 누군가 관심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쭉쭉쭉 7단계까지 앵커 레그를 내리다 보면 구축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닷줄을 내리는데 만약에 제가 12층이에요 그럼 쭉 내렸는데 중간까지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내려가는 게 7단계까지 내려가야 거기서 열정적인 사업가를 만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이래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단계까지라고 딱 기억해 두시고 앵커 라인 구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까 석세스 사이클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화를 나는 계속하면서 순서대로 꿈작성부터 빠진 거 없이 다 체크해 보시고 쭉쭉쭉 나가 보시면서 팔로스 룰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미팅에 와서 조는 법이 없어요 다 내 소리고 내 소리 같고 다 노하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도 똑같은 얘기 또 듣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그럼 해보세요 라고 제가 시켜보잖아요 아무도 못해요 나의 스토리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유통의 구조 설명도 못하고요 수익 구조는 더더욱이 못해요 계산하면서 막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더 열심히 듣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명단이 있으면 돌리면 이렇게 3개월 집중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12% 이상 브론즈 빌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우리가 키울 때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일어나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죠 매출 개인 매출 그룹 매출 이꼬르 개인 매출 그룹 매출 이꼬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이렇게 사야 돼 왠지만 가게 부담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다 단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런 생각 누군가에게 그럴 때는 사업 설명을 해도 누군가에게 부담 주는 거고 자존심 상하고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막 깎아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굉장히 이 사업이 암울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조차 힘들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제품을 전 제품을 3개월 동안 애용을 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경제적인 상태에 맞춰서 하셔야죠 가게를 하는데 똑같은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개념도 가지셔야 되고 전 제품을 애용을 하는데 내가 애용한 게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내가 애용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오 하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소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전달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전 제품을 애용하며 공부를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제품이 더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이 정말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이 사업을 안 해도 이 제품 쓰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라는 생각이 들으면 가격도 계산해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한 이게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생활비가 줄고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거를 지금은 장바구니하고 스마트 오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쓰는 것 자체로 이득이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오고 나서는 유산균은 정말 대박이거든요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장검사를 했는데 정말 형편없이 나오는 분도 있고요 너무 좋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한테 맞는 걸 안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공부를 또 체계적으로 해서 전달만 해도 이 사업이 정말 되고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진짜 제품 공부만 해도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을 검증하게 되면 진짜 그때는 알려주고 싶거든요 정말 너가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서 쓰기만 해도 너무 도움이 돼 근데 그 얘기를 제가 20년 전에 열심히 했지만 안 썼던 분들이 이렇게 질병이 오고 점점 힘들어지고 이런 거 보면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20년 뒤에 안 하고 있고 저분은 하고 있어서 저분들은 계속 해가지고 정말 맨날 여행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되면 내가 배 아파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상상력을 펼치면서 아 내가 끝까지 신편을 찍을지 안정한 맞춤편을 찍지 말아야겠다 그거는 확실하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냥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철저히 내가 스스로 검증해보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내가 설명해보시오 하고 그 제품만이라도 내가 누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가 라고 하면서 명단 작성을 다시 해보면 다시 대몽과 아마 카다로그 내용을 다시 쭉쭉쭉 끌면서 집중해서 알게 될 거예요 A라이브를 듣고 있고 A7070을 듣고 있지만 그게 또 내 걸로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로는 듣지만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이 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간에게 탁불한 능력을 준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과 제품 설명을 해야지 사업은 저절로 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팔로업을 하고 사업자들에게 그 사람의 성향에 맞도록 팔로업을 해줄 수 있어요 팔로업 스루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순수 소비자 형이야 아 저 사람은 판매 형이야 저 사람은 진짜 사업 설명만 하고 다녀 이 성향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순수 소비자 제품만 계속 쓰는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의 기회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를 소개 받아보세요 이렇게 딱 소비자를 소개해줘봐 너처럼 잘 쓸 수 있는 이거 써보니까 어때? 이거 이렇게 좋으면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해서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분 나하고 좀 만나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갈 테니 그분하고 차 한 잔 같이 마시자 내가 빵 구워 올게 라고 해서 순수 소비자 형을 팔로업 스루를 해줄 수 있고 또 판매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겠죠? 판매 잘하시는 분 안 좋으신가 보다 저 주세요 판매만 하는 분들은 아까 네트워크 비즈니스 아까 장사를 할 거냐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 사업을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가 판매를 한다면 판매만 해서 피비 눈 뜨니까 걱정 없어도 돼 이게 아니고 그분에게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너가 쓰지 않아도 너가 하지 않아도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 뭐 뭘까? 그렇다면 금상첨화잖아 너가 너만 잘 팔지 말고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했을 때 또 판도가 바뀌겠죠 사업 설명을 정말 100번 쇼도플래 맨날 상 받고 너무 잘하는데 피비가 안 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추가 수입의 창출은 소비자가 있어야 매출이 뜬다 이 사업의 가장 기본은 생필품 받고 쓰는 거야 그리고 소비자가 사업자가 돼 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시면서 팔로업 술을 해보면 또 일거리가 나와요 어느 신부님이 청년 두 명이 술을 마시고 왔대요 근데 술을 마시고 왔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요 한 사람은 굉장히 혼를 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상품 뭐 드릴까? 한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요 한 사람은 술을 싫어해요 근데 같이 친구가 마시러 가니까 같이 마셔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칭찬했을까요? 그게 개인 맞춤형 아닐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흔들리고 그도 흔들리면 어디서도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리고 미팅장 와서는 졸고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고 같은 생각에서 계속 같은 생각에서 계속 머무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시대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해야 되고요 AI가 할 수가 없어요 뭘로 하냐면요 이 모든 감각 체계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게 자막으로 하고 사실은 칠판에 이렇게 판서에서 쓸 때가 굉장히 좋았어요 솔에게 더 집중이 돼 왜냐하면 잠깐 놓치면 너무 졸리고 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났는데 요즘에는 말을 제대로 할까 싶어요 앞으로 지나가 거의 말 안 하고 듣고 이렇게 막 아기들도 태어나자마자 이러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설득을 시킬 능력이 생길까 싶어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장을 바꿔서 몸이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좀 딱 이렇게 긴장해서 내가 굉장한 지금 빅보너스가 발표가 됐잖아요 나 이거 지금 수혜자 3년 동안에 나 다염도 돼야 돼 나 그래서 통장이 얼마가 들어온 게 상상이 돼 나 암의 처음 마음처럼 해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업 설명, 제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학습을 할 거야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애가 3명인데 셋째를 군대 보냈거든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를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뭘 알고 해병대를 간다 했을까요? 형하고 아빠가 세뇌를 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해병대가 그냥 이렇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너무 쌩쌩한 나이에 21에 그래서 제가 첫째는 별로 그냥 그랬거든요 셋째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떻게 누워서 잘 수가 있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가지고 5시에 일어난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됐는데 제가 A7070 열심히 했더니 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오히려 콜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같이 뭔가 일어나서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예스 했어요 근데 5시에 진짜 한 달 반 동안 했거든요 근데 2시간 동안 제가 한글을 다 이렇게 쫙쫙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멤버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은 이 미팅 안 했으면 제가 조차 미팅 6시에 그들과 홈 미팅 할 뻔했거든요 근데 5시에 일어났더니 이건 사설인데 이제 조는 사람 없죠 사설인데 살이 찌더라고요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근육량이 체지방보다 훨씬 높고 근육량이 D자 몸이었거든요 순식간에 C자가 돼버렸어요 수면 강의도 제가 곧 할 거예요 세커밀렐렐렐때 정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무슨 얘기가 될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리더님들도 뭔가 의미를 딱 하나 두고 그거에 맞춰서 나를 딱 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힘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도 또 이제 8월 달에 신청할 건데 마라톤 풀코스를 제가 지금 그러니까 풀코스는 지금 4번 했고요 한 10번 정도 지금 10km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언제 했냐면 5km부터 했는데 셋째 낳고 했어요 셋째 낳고 친정엄마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못 키우니까 그래가지고 경주 마라톤 그때 눈이 와서 버스도 이렇게 멈출 때 그때 경주 마라톤 내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스타트한 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결단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 그래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나의 조그만 거 다 내놓으면요 있는 것마저 다 내놓으면 그거 다 내놓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조리 돌려서 같이 쓸 수가 있어서 다 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누군가가 룰을 약간 좀 흐릿하게 하거나 이렇게 얌체라고 하죠 얌체처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요 쟤는 왜 저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특히 스폰서를 많이 보더라고요 스폰서가 시스템의 복제판인가요? 스폰서가 시스템의 복제판처럼 너무 좋겠죠 그런데 스폰서가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스폰서도 시스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시스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폰서는 왜 안 해? 이렇게 하면요 이미 이제 쌍을 투고 있는 탈럭 대상자가요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나중에 사업하면서 찔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을 이해하면요 굉장히 아 이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힌트를 얻으시고 스폰서가 좀 못하면 지적할 게 아니고 얼른 가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얼른 모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스폰서가 더 힘이 나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애착하게 되고요 더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그 힘으로 에너지를 키워서 누군가를 도우면 백발백중이거든요 그걸 모르시고 너무 LOS에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재건할 때예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대로 할 때 그래서 다 시스템대로 세 명만 해보세요 대구팀이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 그럴 타이밍이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24년 동안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시스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꽃이 피거나 여름에 눈을 막 내린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자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폰서 미팅을 잘 훈훈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문화를, 대구 문화를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같이 근데 대구가 너무 예쁜 분들이 많아서 후원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저뭇고 이렇게 아 저렇게 멋있는 분들이 해? 라고 생각해서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탱커와 너치앤볼즈를 정말 이렇게 그리고 A7070, L라이브를 꼭 이용하시고 주말에 못했다 그러면 그걸 다 또 캡처하거나 메모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달 쌓이면 엄청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도 이렇게 보지만 자꾸 빠지죠 옆길로 옆길로 세는 방법, 없지 않는 방법 어떻게 있을까요? L라이브를 실컷 듣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안 껐다니 막 울리죠 듣게 되죠 다른 분들도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그게 복제되고요 내가 탁 끊으면 그게 복제가 돼요 그게 에너지거든요 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균형을 이렇게 맞추면 돼요 처음에는 지금 열정적일 때는 넓이로 늘리세요 세뇌레그를 열심히 늘리세요 그리고 안정성 있게 내가 정말 나와 같은 게 복제가 될 수 있도록 깊이로 7단계까지 내리라고 했죠 이걸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옆으로 늘리고 뎁수로 내릴 때 꼭 상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뱃속에 나는 아이도 넓이로 다 해야 될 때가 있고 한 줄로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 동료들을 후원하는데 이렇게 다 레그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탈퇴해서 옮겨서 이쪽으로 하는데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족, 친척 이렇게 하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굉장히 사업에 폭발적인데 제가 왜 대구 쪽 후원이 안 됐냐면 뎁수로 너무 긴데 제가 에메랄드 할 노력을 여기다 다 해줬더니 나중에 뎁스 뎁스가 저보다 수입이 많은 거예요 이 레그에서 두 명이 그런데 저는 배부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고 널리를 펼칠 체력은 안 되고 이래서 제가 몇 년을 허비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뎁스와 뎁스는 꼭 상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소통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침묵 우리가 침묵할 때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인정하게 할 때가 있고요 말문 열기 할 때가 있고 반영적 경청할 때가 있어요 침묵은 언제 할까요? 뭔가 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는 침묵밖에 답이 없죠 그렇지만 따뜻한 온기와 함께 침묵으로 그분과 함께 있어줘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렇게 됐어? 왜? 난 더 했어 누구는 더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컷 팔로우 팔로우스를 잘해도 그분하고 정이 갈까요? 스폰서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또 인정하기 정말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누구한테 막 쏟아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음 저런 이것만 해야 돼요 거기 해결책 제시나 난 더했어 라고 한다든가 괜찮아 한다든가 다 걸림돌이에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칠판이 있으니까 참 좋은데 이렇게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정 이게 감정 수용선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감정 감정이 이렇게 이성을 넘어선 거예요 이럴 때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이럴 때는 그냥 누군가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화가 참 많이 오거든요 어제 강의 준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제 그제 계속 상담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저한테 전화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저는 그냥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아 음 저런 음 이렇게만 해요 누가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서 저한테 주문을 해요 제가 왜 소통 전문가 됐냐면 나는 갈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소통 경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또 했거든요 그리고 말 문 열기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해요 입을 닫았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 말을 해야 알지 이러면 돼요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 그럴 때는 언제든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너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돼 하고 존중하고 그냥 기다려주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또 말하려고 했는데 말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뒷처리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다 놓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나 특히 사업할 때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얘기해 언제 해결제 지시를 해줘야 할지 빨리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속 터져 막 이래요 저한테 근데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진짜 대화가 되기가 1%도 어려워요 지금 세상은 그래서 다들 사이코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화를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나 죽으러 갈 때도요 나 괜찮아 나 갔다 올게 하고 죽어요 그게 대화가 어려워서 그래요 대화할 때 얼마든지 장난치고 해결제 얘기하고 칭찬도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침묵하고 인정하고 말문력이 있냐 그 다음에 반영적 경청이에요 그 다음에 반영적 경청이에요 경청은 더하기에도 안 되고 빼기도 안 되고 확대해석에도 안 돼요 그냥 말한 그대로 그 단어를 써주셔야 돼요 근데 반영적이에요 반영적이에요 거의 그걸 이걸로 반영적 경청으로 해결이 돼요 그럴 때는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약간 의식혼 전제들이거든요 다 생각이 있어요 이 감정만 좀 이럴 때 감정을 빼줘야 선이 내려가잖아요 감정을 빼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말을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거를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똑같이 얘기해서 돌려주면 그가 자기가 문제를 있다라는 거를 잘 몰라요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스스로 고쳐요 근데 그 줄탁 동시가 돼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뭔가 딱 끼어들어서 거봐 마지막에 그래 막 이렇게 하면요 거기서 그건 잘못한 거예요 끝까지 거울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나 파트너일 때 또 내가 스폰서고 또 파트너잖아요 누군가의 그리고 내가 내 가정 안에서도 편안하다면 나가서도 잘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때 칭찬 좋죠 근데 칭찬을 너무 남발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개인 맞춤형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 저보고 단점이 있대요 너무 긍정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마라톤 안 뛰는 줄 아세요? 저는 마라톤 안 뛰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안 뛰고도 사나 보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돼야 그러면 그들이 긍정적인 거는 내가 아직 목표치에 갈 때까지 나는 무조건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아예 세팅이 됐나 봐요 근데 저의 그게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좋게 생각하는 거 근데 저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때 좀 답답하긴 해요 저는 약간 그게 장점이라 그걸 쓰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FORM 아까 들었죠 FORM 순서를 한번 이렇게 전화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걸 복제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항상 이 꼴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항상 저는 처음에 저한테 말을 못 붙였대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피드백이 무섭대요 제가 제가 무표정했을 때 무서운가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다리까지 치우는 형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무서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요 이렇게 계속 웃으려고 괜찮아요? 안 무섭죠? 자세와 이미지 관리 그래서 우리가 내적 외적이라고 하죠 외적 자세가 이 사업에서는 바꾸는 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외적인 자세는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몰라주면 어때요? 결국은 그래서 외적으로 이렇게 사업가다운 복장 요즘 강의 많이 하죠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다단계스럽지 않아? 이런 얘기는 하지만 또 그만의 자기만의 멋이 있어요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컬러 또 자기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 옷을 입기까지 어제 얼마나 많이 옷을 청정기가 아주 어제 다 빨간불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입어봤겠어요 리듬들아 잘 보이고 싶어서 추울 텐데 좀 너무 또 따뜻하게 입고 하면 배구는 또 더울지도 몰라 그래서 입고 벗고 입고 벗고 하다가 제가 아까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안에 옷을 하나씩 다 벗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좀 사업가 닿고 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는데 강의 스타일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연출하면서 뭔가의 노력이 상대방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멋져 보인다 좋아 보인다 저는 아직도 딱 각인된 이미지가 박은희 스폰서님 항상 흰색에 다 이렇게 와이셔츠 같이 블라우스 같은 거 항상 입으셨는데 항상 곧 다린 것처럼 항상 컬러가 깨끗하게 소매 끝도 너무 깨끗하게 네일이 돼 있고 이게 정말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아 정말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또 여기까지 걸어오고 발도 아프고 롯데월드까지 걸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항상 그 미소와 항상 깨끗하게 딱 단정돼 있고 화장 고치고 오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너무 멋져 보였어요 괜찮은 사업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사업이 안 되면 팁인데요 옷을 사 입으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 이 자리에서 배우는 자세 같은 얘기지만 또 들으면서 또 배우려고 하면 또 배워지거든요 그게 바로 가장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하지 말아라 아직 당당하지 않은 이런 말도 있거든요 당당해야 돼요 이 일은 진짜 배우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고요 아까 긍정적인 자세 얘기했고 열정적이어야 돼요 열정적인 에너지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 말은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발음하느냐 어떻게 끊어서 얘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느냐 완전 달라요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오해의 말이고요 기분 좋을 때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을 제가 또 오해하고 있었듯이 한국말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거든요 중국말은 뜻의 말이지만 한국말은 그냥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당당한 자세 내가 저는 좋을 때 5만 원짜리를 창밖에 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하는데 5만 원짜리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사업 설명해 보세요 어때요? 내가 지금 굉장한 건강을 발견했는데 같이 캐러 갈 사람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시면 그게 전달이 돼요 그 당당함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프로포즈 하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프로포즈를 당당하지 않게 솔직하게 나 사실은 돈이 안 되는데 네가 좀 사줄래? 이러면 프로포즈가 될까요? 그냥 나 솔직히 돈이 없는데 네가 나랑 결혼해주면 좋겠어 이러면 하겠어요 끈기 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누군가 만날 때 수첩에다가 딱 붙여놓고 적어놓고 항상 읽고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제가 앞에 운을 띄울 테니까 뒤에 리덤들이 한번 해보세요 볼 때는 들을 때는 말할 때는 얼굴빛은 태도는 일을 할 때는 의심이 날 때는 화가 날 때는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다산정리학용 선생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딱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읽고 시작할 때 제 사세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거든요 저도 이걸 읽고 또 오늘 또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스스로가 이렇게 자세와 태도를 매력이 높아지면 경제도 자산도 뭐죠 다 경제 자산 매력 자산 매력으로 경제도 그렇죠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공식인데 제일 뒤에 시가 제일 중요해요 동정심 우리는 천연자원을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와 함께 문화까지 같이 성장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기후 2기 시대에 한 번 생각해 볼 만해요 내가 세제 하나 잘 전달해서 0.5도에서 0.0만큼 돼도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 거냐 정말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남을 돕는 데 낼 것이냐 그래서 누군가의 용기 있는 에너지가 리더님들을 우리 스스로가 각자 하나가 돼서 좋게 이 드림홀드 안에서 다 성장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을 마쳤네요 모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